음악 첫 번째 평가위원회 특징은 그들은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가자는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대부분의 평가자들은 비전문가이거나 부분전문가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평가자가 각자의 전공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일 수 있지만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우리 세일즈 조직만큼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두 번째 발주처와 평가위원은 이해관계가 다르다. 두 번째 형태의 경우 발주처와 평가위원이 동일합니다. 발주처 직원들이 평가위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발주처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여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높은 평가를 받고 사업자로 선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형태의 입찰은 발주처의 니즈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형태는 어떨까요? 첫 번째 형태의 입찰에서 발주처와 평가위원은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서로 관심사도 다르죠. 발주처의 관심사는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적절한 업체가 선정되는 것이지만 평가위원들의 관심사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발주처의 문제를 잘 해결해 줄 업체를 선정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프로세스와 절차에 의해서 평가 지침과 항목별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들에겐 더 중요하고 그에 따라 평가 근거가 명확한 곳이 사업자로 선정됩니다. 지피지기 100점 불태라고 했습니다. 나도 알아야 하지만 평가자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PT를 뭘 이렇게까지 준비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PT를 잘하고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노력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